네 대기 작은 다리까지 본데가? 잠깐만요 하아 지금 우리가 반파티가 있어서 너무 푸시하지 말라고 좀 로스 좀 내고 우리가 지금 유리하잖아요 여기 안그래도 페리 아니라 일단은 얘네 좀 로스 좀 나면 그때 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버덜 조심 오버덜 오버덜 항상 조심해 여러분 대기 또 온다 얘네 바비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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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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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헤드 안 나눴지? 좌우로? 아직 안 나눴게 응 없어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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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징 밤 있대요 조심 베기 오케이 블레이징 밤 있대 여러분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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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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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어스론이 좀 많아 여러분 범스가 우리 원인게이지라 최대한 먼저 안칠거야 첫번째 인게이지 디펜 보고 그 다음에 카운터 치고 쟤네 하나 더 들어오면 그때 밤스 카운터 준비 좀 해줘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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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 어디에 뺐어? 병사에 뺀거 같아요 병사에 뺀거 같아요 아 오케이 베기 베기 홀드 홀드 호흡 podem 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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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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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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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옷이 바뀌었어 백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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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중앙으로 좀 들어와서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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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대팬 준비하면서 대팬팬들도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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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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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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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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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일업 좀 앞에 일업 해주고 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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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kö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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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요가이다 야 이거 금방 나가요 야 백 upright 한번 더 온다 지금은 웨스트 샬로 Be First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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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징해 박어씨 하나 다시 백 다시 빼 빼서 홀즈 올라한다 여기 빠진거 알아? 후시한다 앞에 뒤편 앞에 뒤편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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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살짝만 빼 노스로 살짝만 빼 노스로 살짝만 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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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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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톡 끝쪽에 한번 보자 톡 끝쪽에 방패진 3 2 1 방패진 대박이야 보고 노스로 빼 보고 노스로 빼 톡 끝ом 사우스로 내 Prae issippi 실패된대 오후 Second 디펜탱 끝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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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초야 이거 빨리 말해줘 몇초야 대기 대기 여러분 홀드 홀드 이게 파티 디펜 준비 yeah 다시 디펜탱 об안 안 하고 여러분 사우스로 살짝 와봐 여러분 사우스로 살짝 와봐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초크 쪽! 바로 3 4! 1! 여기 웨스트 초크! 디펜스를 집중 노스로 살짝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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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준비 노스로가 노스로 여러분 노스로 다 깔아줘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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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티 디펜 준비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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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웨스트 쪽으로 와봐 바로 3 4 1 여기 웨스트 다같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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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앞에 디펜 준비해 1파티 집중해 대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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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천천히 와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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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레이브 쿨 말 안해줘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세요 대기 오 밤밤밤밤밤바 밤조심 인사이드 밤 체크좀 해줘 건뜻 convener 잠깐 얘네 몇 네벨인지 ľ 기 ? 38 웨스트 살짝 땡겨온거에 터마랑 잠깐만 터마랑 이파티 지옥골만 던져줘 만약 우리 일단 시팅하자 이거 디펜탱들 이파티 디펜탱 집중하세요 진짜 상대 내가 계속 말했잖아 아까 같이 말리지 말고 헤드 돌리는지 확인하고 올게 응 확인 로스 안내도 괜찮으니까 계속 쳐 부담줘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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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해 우린 지키면 이기는거야 홀드 전사람 1대 클래스 홀드 리셋 한번 해 39레벨 홀드 홀드 서로님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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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님 조심해요 여러분 사우스 쪽 사우스 이스트 쪽 홀드 조심해 오버덜 조심해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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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웨스트 쪽 볼 준비 대기 준비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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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QW 들어온 거 쳐주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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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SE 블라바나 들어갔어 응 오케이 확인 저거는 크루스텝 네 오케이 우리 다시 크루스텝에 올랐어 그쪽 체크 좀 해줘 네 들어오는지 체크 좀 해줘 빠진다 빠진다고? 응 이거 플락 온다고 저거 왔나? 스카우트 정보 들어왔나? 왜 빠지지? 약간 많이 빠지는데 여러분 살짝 와봐요 얘네 베이팅 할 수도 있어 근데 벽 위로 노스로 붙어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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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락인가 보다 여러분 대기 대기 나올 준비 해 대기 대기 줄관들 쭉 나와 쭉 나와 쭉 나와 쭉 나와 쭉 나와 사우스로 이거 풀캐치 좀 해줘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로 여러분 런 키면서 런 켜 런 켜 사우스 웨스테로 어 풀캐치 풀캐치 그치 그치 아냐 일단 사우스웨스로 와봐 걔네 본대 체크 좀 어디로 왔어? 쭉 빠지고있어 어디로? 마운트 탔어? 네 마운트 다 탔어 어 NGU 때리지마 여러분 NGU하고 CB 치면 안돼 근데 사우스웨스로 나가는 중 그거 입고 맞고있는거 플랑 맞아? 그런거 같은데 NGU일수도 있어 여러분 마운트 마운트 우리 노스웨스트 게이트로 일단 먹으러 가자 쟤네 지금 자 일단 사우스웨스트 보는 중 오케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다 찾아 여기 본대 핑 본대 핑 찾아 빨리 여기 본대야 얘들 여기 다 홀드죠 여기 본대에요 노스웨스로 가는 중 얘들 오케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핑 핑이야 우리 본대 이 파티 다 오고있어 이닉 얘네들 캐치 아은 중 사우스 노스웨스 우리 이거 이거 오케 오세요 여러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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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에 페시파이 해줄 사람 가죠 얘네들 일단 물다리 대치 중 허동님이 가주세요 오케이 물다리 대치 중이라고? 어? 어디랑 대치 중? 아니 아니 대치 중 아니고 그냥 이따 홀드 중 아니요 거의 뭔데 데리가고 있어요 어 아니야 이거 다시 와 이거 거동님만 가고 이 파티 루트 바운드 LS님 그냥 이제 오픈으로 쓸거야 빽빽빽빽빽 빽빽빽빽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나 찾아 여기서 디마 틱스님 빠졌어요 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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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 뒤에서 디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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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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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더 Nicolas 나 다 찾아 빨리 들어와 이거 뒤에 박히지 말고 왜 글로 이렇게 돌아오냐 이게üs까 앞이 박혔어 오세요 사우스웨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초크 쪽 바로 3 4 1 지금 초크 다 같이 그리고 노스 이스트로 살짝 빼 여러분 디펜 준비하면서 한번 디펜 두펜 한 번 더 디펜 준비해야 돼 한번 더 디펜 준비 이거 왜 얘는 포쉬 왜 너무 뒤에 있는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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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스웨스트로 여러분 사우스웨스트 초크 쪽 다 같이 3 다다 밀렸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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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에 디펜 앞에 디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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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וד팩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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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를 ole het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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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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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코드 한 번 더 디펜 준비 한 번도 번 더 lah 여러분 초크 쪽에 아가치 초크쪽 3 2 1 초크 왕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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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빼 여러분 빼 빼 노스 이스트로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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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진 체크 여러분 한 번 더 해 준비 이스트로 여러분 나 찾아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 저 보세요 바로 3 1 여기 나인데 바로 노스 이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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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사우스로 찾으세요 노스 쪽 볼 준비하면서 나 찾아 스패밍 노스루 여러분 노스루 와봐 노스루 노스루 다 와봐 노스루 노스루 나 힐업 좀 여러분 노스루 노스 같이 바로 3 4 1 여기 우리 우리 DPS들 나를 너무 못찾는다 여러분 노스루 여러분 노스 웨스트로 엉덩이 다 노스 웨스트로가 우리 본대 노스 웨스트에 많으니까 노스 웨스트로 여러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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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힐업 좀 해줘 우리 힐러가 왜 이렇게 없어 나를 못 찾아 한 개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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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오 Baz 네 OK OK 대기 여러분 엔진을 안 쳐야 돼 세 대 대기 여러분 사우스 윗스트로 사우스 윗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푸쉬 사우스 이스트로 푸쉬 사우스 이스트로 푸시 사우스 이스트로 푸시 풀푸시 디펜 준비하면서 초크 통과 앞에 디펜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 이스트 쪽 초크 통과해서 이스트 바로 3 4 1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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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같이 사우스로 풀푸시 사우스로 풀푸시 어디요 맘모스 사우스 아웃포 쪽으로 여러분 맘모스 있대 places 225레벨 마운트 나 터졌나? 터진거 같은데? 아 쓰발 나 근데 8.3 레터 먹었어 8.4 레터 먹었다고 우리? 네 제가 먹음 오 나이스 여러분 노스로 해피데이 치지 말고 네네네 여러분 페리로 이거 패시바 2분뒤 할거고 페리로 여기 루팅 우리 아무도 안했나 페리파이? 아니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버덕님만 근데 사운드에 만볼 수 있었어요? 저기? 저는 못봤는데 뒤에 있었나봐요 우리 페리 한번 왔다갔어 소극적으로 좀 확인했는데 디펜용 지금 지금 갈게요 이거 패시파이 아니 1파티 남겨놓고 지금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거기까지 지금 빨리가서 먹으려면 뭐 어디 이거 3파티만 3파티만 잠깐 여기 대기 좀 해줄래? 미안한데 3파티만 네 아니다 2파티가 대기해줘 2파티가 대기해줘 테리 잠깐 우리 아이스마시 빨리 가야되 여러분 글렌으로 해서 갈거야 사우스웨스트로 2파티 대기하고 2님 있으니까 여러분 1파티랑 3파티 다 사우스웨스트로 저게 빨리 가야되 아이스마시 거기 패시파이 하려고 기다리는 애 있을거라 빨리 그냥 푸쉬해서 들어가서 비지포 들어가서 그냥 패시파이 못하게 방해해야되 이거 전달 좀 해주세요 오다님 거기한테도 아 몰렸어요 킹? 킹 몰렸어 킹 우리는 여기 이거 2파티 비동님 안전하게 할 수 있을거 같은데 2파티 땡길까요? 네 빠지세요 2파티 아니 근데 같이 이동해 그냥 오케오케 이제 될거 같은데 아 거동님 빼고 다 이동해 그니까 2파티분들 다 같이 이동해 갱커에 쓰임이네 지금 패시파이크 2파티 슬로어하이드 앞으로 일단 모일게요 2파티 테리 다 나오세요 빨리 네 빨리 가야되 우리 여러분 빨리 가야되 빨리 먹을거 아냐? 이미 먹었는데 빨리 어딜 먹었어? 아 맛이 뭐 큰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 하이대 지키러 가는거 아 오케 오세요 영재안에 싸우는데 빨리 가자 여러분 갱커한테 어어어 싸우고 있대 빨리 가자 갱커한테 이제 뭐 울리는거 어쩔 수 없어 빨리 가야되 전투 진행중이면 아직 안먹힌거잖아 응응응 지금 주인 어딘데? 센싱이죠 전투 진행중으로 나가 진행중 진행중이요? 오케 옥차 12분 오케 체크 알아 실제 못한거야 이거 하이드 지킬 때는 우리 저거 OC 리셋하고 올거야 어쩌고 오세요 노스웨스트 넘어가서 배마탈게요 네 좋네 빠르게 좋네 이거 이제 스카우 빨리 갈 통님 붙어줘야돼 오케이 어디가 전화지 전화지 엔 오케 우리 엔지우쪽 뒤에서 상황좀 보게 어차피 테리 아내가 지금 적어왔거든 엔지우가 지금 사우스웨스트다 우리 이트로 가자 여러분 어 아닌가 잠깐만 어 맞네 여러분 우리 이트로 우리 이트로 갈게 여러분 이트로 갈게 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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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어 아닌가 잠깐만 어 맞네 여러분 우리 이트로 우리 이트로 갈게 이트로 여러분 이트로 갈게 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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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이트로 아 여러분 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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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우리 여기서 이마 접으면 됐으면 제 뒤에서 여고 오세요 여기 테리 안에 들어가있다 오케 파워 옆에 오케 다오세요 빨리 와줘 센터가 파고 양락 껴있어요 빨리 내려줘 더 해피데이가 웨스키 오케이 천천히 와줘 우리 풀푸시 할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자리 수업 할 준비도 해야돼 여러분 웨스트로 웨스트로 다 땡겨줘 땡겨줘 다 와줘 타워랑 섞여있어 다 와줘 오케이 여기서 대기 여기서 경비 한 번 잉게이지 봐올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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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대 아예 지금 타워에 다 들어와있어 타워에 아예 들어가있어 경비 한 번 털게 경비 한 번 확실하게 이거 잠깐만 근데 잉게이지 함부로 쓰면 안돼 해피데이가 다 들어와있어 어E 아이 Airport Eh è 그럼 예맘보 먹으면 안될까요 이 물판AD도 조금 확실하게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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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너스웨스트로 여러분 노스웨스트로 노스웨스트로 오케이 오케이 대기 노스웨스트로 쭉 와 그냥 노스웨스트로 쭉쭉 쭉 노스웨스는 다같이 쓰리 고 꼬아 다같이 나이스 얘네 다 죽었어 루팅해 다 뒤졌어 얘네, 웨스트는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웨스트는 거기 해피데이랑 괜히 섞이지 말고 오세요 근데 이건 잡으면 좋겠다. 이거 이 새끼 잡죠 운이님! 운이님! 보여줘! 지옥굴 잡아주세요 아, 루틴 존나 빨라 SE로 애들 빠졌어요. 빠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세요 환님 가시면 안돼요. 애들 모여있어요 오세요. 군대 찾으세요 환님 애들 모여있어요. 그 앞쪽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핑으로 환님 안들리시나? 거기 애들 몰려있는데? 여기 핑으로 환님 어디야? 환님 환님 반파트야 응, 반파트야 저희 웨스트 큰블랍 체크하고요 여러분, 우리 레이크로 일단 이동 이거 오시 리스크 뭐야, 오다님 여기 하이드 지킨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오시 리스크 빠르게 하고 온다고 해주세요 이거 반파트 조심하세요 사우스 엑스블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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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우스 이스트 개입해서 우리 다 모여서 한번에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해골이 많이 있어? 해피데이가 지금 브이브이브이브 잡는 곳 아, 오케이 오케이, 대기 여러분 오세요, 일로 핑으로 핑으로 다 모여서 같이 갈게요 대통령님 어디야? 저 여기 핑에 있어 대통령님 먼저 넘어가 아, 거기 있어? 종현 먼저 넘어가서 봐줘 우리 레이크 가는 길까지 뭐까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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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요 이 파티 다 계시죠? 우리 조니 저희는 댄싱 애들 있어요 몇 명 정도? 레벨 18렙이에요 18? 오케이 조니 근데 좀 더 퍼져있어서 조용히 조용히 조니 얘네 테리 런치 걸려고 대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 우리 노스 이스턴 그거 댄싱이지? 내리면 말해줘 조용히야 우리 내리면 바로 턴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새끼들 레이크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사우스 이스터로 빠지는지 노스 이스터로 빠지는지 체크 좀 해줄거면 지금 노스 이스터로 가고 있어요 노스 이스터로 빠진다고?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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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일단 우리 들고 있는게 좀 많으니까 우리 뱅킹부터 할거고 페리 얘네가 패스 그.. 런치 걸려고 하는 거는 이따가 내가 스카웃 세워놓고 저기 하이드리 지키자고 이따가 런치 걸려고 하면 여기로 쭉 다 땡길거야 여러분 조니네 빨리 대기 대기 같이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걔나 어디 쪽으로 까지는 좀 지금 얘네 이 파티 다 조니는 했어? 네 왼쪽으로 갈 거 같고 혼란은 6레벨 10레벨까지 쫓였어야 돼 자 오세요 여러분 이 파티 포리오님 빨리 오세요 포리오님 조심해 우리 이제 빨리 이동해야 된다 얘네 그럼 노스웨스트로 쭉 빠지나 보다 플락이 저기 챌린지 쪽으로 싸우러 갔나 보다 오늘 그럼 노스웨스트로 챌린지도 안 온 거 보니까 챌린지도 안 왔어? 오늘 챌린지도 안 왔어 오늘 ACM하고 센슘만 온 거 아니야? 챌린지 왔었어 챌린지 보였었어 챌린지 아까 있었는데 아 다 온 거구나 그럼 그럼 노스웨스트로 챌린지 앤더블유로 빠졌어요 챌린지 확인 노스웨스트로 어 거기 종현이 붙을게 종현이 종현거기가서 걔네 어디로 빠지는지 봐주고 종현, 종현 듣고 있지? 네네 어 걔네 따라붙어줘 물리진 말고 동현 혹시 루팅템 많아? 저 3밀 있어요 그거 가다가 어 그냥 들고 가 괜찮아 여러분 이거 루팅템 2번에 넣었어요 어 2번에 다 뱅킹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거 양심껏 뭐 한두개정도 괜찮겠지 싶어서 안 넣지 마시고 이거 로고 다 체크가능하니까 이거 2번 탭에 다 넣어주세요 일단 그리고 OC는 다 리셋할거에요 여러분 다 남은 시간 몇분이든 싹 다 리셋할거에요 싹 다 싹 다 리셋하고 기어 다시 입으시고 음 오케이 다 넣어줘요 나이스 8.3 조폴 여러분 2번 탭에 다 뱅킹해주세요 노말 2번 일단 아 노말 2번 맞나? 다 뱅킹 아 네네 노말 2번에 다 뱅킹 다음부터는 3번입니다 노말 2번에 다 뱅킹해주시고 여러분 OC 다시 챙기시고 푸드 챙기시고 왠킹 오씨 포다 네 종현 어때? 쭉 빠졌어 그냥 아니면 붙어있어? 가고 있어? 크레바스에서 쭉 빼고 있어요 계속 크레바스에서 계속 빼고 있다고? 네 오케이 특이사항 보일때마다 맵 넘어갈때마다 어디로 넘어갈거같은지 계속 말해줘야돼 나한테? 지금 라바인 존인하고 있어요 이제 라바인 존인하고 듣고있죠 오다님? 여러분 다 챙기셔서 착취까지 다 챙기시고 저 지금 글랜 넘어가볼라는데 사우스웨스트 게이트에 점겜 엄청 많거든요 음 오케이 알았어 여러분 다 챙기신분들 여길로 게이트로 엘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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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티 디펜탱중에 마이크 되시는 분들이죠? 조손님 조손님? 조손님 지금 마이크 돼요? 네네 오케이 갱커들 마운트 펴서 맵 중간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빨리 와요 이거 엘베로 엘베로 오세요 그리고 여기 하이베 계신데 그냥 이거 맨델을 해야겠다 이런건지 지금 펜 넘어갔어요 오케이 펜으로 넘어갔대 오다님 여러분 펜으로 지금 바로 존인했대요 방금 펜에 지금 모여있어요 펜에 지금 모여있어요 펜에 모이고 있대 여러분 우리 존인 다시 척추 한번 다시 체크 여러분 오세요 이거 두 손님 갱커 이맵에 많으니까 캐리에서 잠깐 대기하다가 불락 들어온다 싶으면 가서 체크 좀 해주세요 이거 런치걸로 올 수도 있거든요 애들 그거 체크 좀 해주고 계시고 저희는 이거 글랜으로 이동할게요 여러분 다 모여서 빨리 와 이거 이 파티 다 나왔어? 네 다 나왔어요 여러분 오세요 왜 이렇게 돌아가네 우리 사우스웨스터로 우리 글랜 갈게 갈통님은 어딘데 갈통님은 마이스마시 마이스마시 오케이 우리 가는 길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올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모르겠는데 오브젝트 둘 다 챙겼으니까 지금 포탈 들어가고 있어요 포탈로 들어가고 있어요 파고 애들 포탈로 파고 복귀했대요 포탈로 일단 그러면 캐리로 저는 캐스키드 옵차 별로 안 남아야 몇 명 있어요 어차피 저기 하이드 여기가 뱅킹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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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너무 그렇잖아 우리도 우리 오브젝트 지키려고 얘네가 도와준 건데 쇼미더머니 이런 거 치지 마요 여러분 장난이라도 없어 보여 없어보여 아니 치트키를 써버리네요 빨리 발핑님 우리는 너희랑 함께해서 재밌어서 이건 괜찮다 이러면 바로 취소할거야 고려도 뭐에요 오레오가 저기 발통님 오레오를 못찾고 있어요 내가 찾을게 이거 아래에 떼잖아 안찾고 못찾고 못찾고 싶은거 아니죠 바로 바로 취소하는데요 그치 그러면 이제 땡큐 해주는거야 그래 고맙다 마이크 보고만 하고 있었구나 뭔 말했는데 또 시험 아니야 이영이영 치고 있다고 오레오 여기 있다고 삼검단 감사합니다.